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장께서는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여러 리포트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많이 조회수가 있었던 그러한 종목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레포트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10위부터 보시면은 주식 전략 관련 얘기가 이제 두 개. 그리고 이제 엔터.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또 이렇게 한번 다 점검을 해보면은 5위부터 1위까지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관한 얘기가 세 개. 그리고 이제 IT 하나 이제 엔터 하나 이렇게 총에서 이제 10개의 레포트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제 반영하듯이 가장 많이 본 이제 보고서들도 결과적으로는 10개의 보고서 중에서 5개의 보고서가 주식시장의 전략에 관한 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시장이 좋고 그럴 때는 전략이라든가 뭐 어떤 시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말이죠. 지금 그만큼 힘든 상황이니까 저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한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권과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좀 노화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렸고 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전략에 관한 보고서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보고서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IT 산업 그리고 또 OLED 관련된 이제 분야가 상당히 그동안 외면받아 왔는데 이렇게 외면받아 온 OLED에 집중한 이제 메리츠 증권의 177장 분량의 보고서를 이번 주에 좀 키 보고서로 한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1위부터 5위 중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가 보죠. 1위부터 5위가 화면에 제공이 됐나요 지금? 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5위가 아까 얘기했던 JYP 관련된 내용이고 아 4위 저 폴더볼 OLED 접어도 아니 접어서 좋았다. 조 내용이 4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위가 2019 역사적 전환기에서의 선택 그리고 2위가 NH투자증권에서 한 한국 주시장 급락에 대한 견해 그리고 1위가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 외환시장 전망 상당히 좀 글로벌한 내용들도 많이 조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IT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폴더볼이라든가 OLED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보고 있지 않는 집중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는 건 사실 용기 있는 일이고요. 또 그렇게 177장 분량의 보고서를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보고서의 내용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레포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주요 내용을 보게 되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폴더블 경쟁이 시작됐는데 이 폴더블 경쟁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성장률과 마진율이 모두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돌파구로서 폴더블은 필연적인 필연적인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너무 폴더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양산을 위해서 이제 수율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책정과 같은 마케팅 차원에서의 고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OLED가 이제 선제적인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올랐다가 지금 이제 IT가 거의 뭐 1년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소형 OLED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96%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96%였다가 2020년까지 이제 2년 후면은 60% 수준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중국 업체들이 이제 2020년까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증설 사이클 이후 사실 상당 부분에 이제 상승 이후 수주 공백 및 실적 우려 등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OLED 종목들 전반의 어떤 주식을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이유였는데 이런 OLED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중국발 2차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핵심적인 어떤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도 거론이 됐나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보고서니까 거론이 됐고요. 산업 보고서 내에서 이제 거론이 된 종목들은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ICD ELP 등입니다. 사실 기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실적 대비해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 네 종목을 좀 선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종목 관련해서는 사실 이 네 종목 이외에도 OLED 소재라고 좀 볼 수 있는 녹원 CNI라는 기업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거든요.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녹원 CNI가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시점이 다소 어떻게 보면은 가장 IT 기업 OLED 기업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점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렵고 이제 가장 어두운 시점이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HB테크놀로지, ICD 이들 세이들 종목이 그나마 이쪽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차님께서도 사실 폴더버리라든가 OLED 이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지 않았나요? 많았다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사실 관련돼서 최근에 좀 얘기들을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선의 제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흔히 이제 LED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화 이쪽에 지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지난 주말에 좀 만났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OLED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도 좀 예측이 잘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했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아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LED 디스플레이 다니는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좀 얘기를 들었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사실은 증권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 이런 쪽은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오히려 OLED에 대해서는 굉장히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다. 자체적으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선결될지가 저는 좀... 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메리치 증권에서 발행한 177페이지 분량의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씩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꼭 기원하면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평정심을 찾으면서 대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앤 이슈 함께했습니다. 미래경제 트렌드연구소 서동구 대표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공부 박우신 사장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